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신상 핸드건 한 장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심도 깊은 집탄이 어떻고 디테일하게 이렇게 리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얼마 전에 국내에서 출시를 한 VFC 글록 19X용으로 나온 스틸 슬라이드예요 아직까지 이 제품에 대한 리뷰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유일하게 나온 게 에어식스TV에서 얼마 전에 올라왔었고 저도 실제로 이 제품 지금 조립은 제가 직접 한 제품이에요 조립을 제가 직접 했고 많지는 않아요 제가 많이 사용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한번 여러분들께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빌려왔습니다 총을 빌려왔고 생각보다 상당히 괜찮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릴 제품은 국내의 RST라는 회사에서 만든 VFC 19X용 스틸 슬라이드입니다 RST 같은 경우는 마루이 베이스에 마루이 핸드건 마루이 글록 17 또는 마루이 글록 19 또는 마루이 글록 베이스에 컨벳 마스터 TTI 이런 제품에 고가의 스틸 슬라이드 알루미늄 슬라이드를 많이 만들어 팔았죠 제가 지금 RST 제품 스틸 슬라이드로 갖고 있는 제품은 USP라든지 HK45라든지 이 제품을 제가 직접 소장을 하고 있고 마루이 글록 17 같은 경우는 메탈 슬라이드로 한정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요 뒤에 제가 걸어놨나? 뒤에 제가 뒤에 판은 없지만 제가 핸드건 케이스에 슈팅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RST에서 이렇게 특이하게 VFC 글록용 이런 스틸 슬라이드를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좀 의아해 했는데 과연 정말 기존의 마루이 베이스 제품에 올라간 스틸 슬라이드와 비교를 해서 작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될까라는 궁금증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얘랑 또 비교가 될 만한 게 제가 또 이 스틸 슬라이드가 올라간 VFC 글록 19X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VFC 19X의 스틸 슬라이드이기는 하나 19X용 스틸 슬라이드가 지금 상당히 구하기 힘들어요 해외 직구라든지 대만이나 홍콩에도 구할 수 있는 제품들이 거의 없습니다 물량들이 없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홀로 가 있는 이 스틸 슬라이드는 대만에 있는 DDP라는 회사의 VFC 글록 45 MOX 스틸 슬라이드입니다 스틸 슬라이드인데 이게 또 19X와 글록 45, VFC 글록 45 슬라이드가 혼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제품을 구입을 해서 이렇게 탄색으로 세라 코트를 하였죠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국내에서 세라 코트를 해서 제가 원하는 색상을 그대로 내다 보니까 저한테 마음이 드는데 이 제품은 지금 RST 제품은 지금 있는 그대로 이렇게 세라 코트가 아닌 PVD 코팅이라고 하죠 실촌과 동일한 코팅 그리고 제가 실제로 봤을 때는 느낌상 빛에 살짝 비춰보면 뭔가 로즈골드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처음에 개봉을 했을 때는 근데 요게 약간의 올칠과 이렇게 작동을 시키기 위해서 조금 사용을 해보니까 바로 조금 실총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로즈골드 색에 가깝다 로즈골드 약간 좀 장밋빛이 난다지만 그렇지는 않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한번 이 제품 과연 얼마만에 어느 정도의 이렇게 재연도 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지 디테일하게 제가 모르겠죠 정말 사양 하나하나는 제품 판매 상세 페이지를 보시고 또 에어식스 TV에서 워낙 또 이렇게 조목조목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저는 그냥 아 이런 제품이 있구나 라는 정도로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소개를 한번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제품은 국내에 있는 RST라는 회사에서 만들었고 기존에 나와 있던 이 스틸 슬라이드와는 다르게 19X의 이 탄색 실총의 그 탄색을 많이 재현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실총과 유사한 색깔을 재현했는데 상당히 공을 들였다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실총의 슬라이드 올라가는 코팅 PVD 코팅이 되어 있고 이 스틸 재질도 KP4라는 강력한 튼튼함을 자랑하고 경도가 높은 스틸을 사용을 해서 제작을 했다라고 해요 아무래도 국내에서 생산 제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단가가 올라가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고급 재질의 고급 코팅을 이용한 고급 슬라이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아웃바렐하고 슬라이더가 움직이는 이 마찰 이 마찰이 될 때 이 슬라이더 내부에 이 아웃바렐이 움직이는 홈을 파서 라인을 만들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슬라이더가 움직일 때 보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그 페인팅이 벗겨진다든지 까지는 부분들이 아웃바렐 이 윗부분 이 부분이 많이 까져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제가 아웃바렐도 세라코트 한 이 지금 스틸 슬라이드에 이 아웃바렐 윗면을 보면 벌써 많이 까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조립을 했지만 제 소유의 제품은 아니지만 실제로 많이 테스트를 하고 사용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웃바렐 까짐이 아직까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눈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거의 까지는 것은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슬라이더가 움직일 때 이 아웃바렐 안으로 이 홈이 파져있는 길을 따라서 이 아웃바렐이 움직이다 보니까 유격이라든지 이 아웃바렐의 흔들림이라든지 이런 것들 모든 게 다 집탄이라든지 까짐이 줄어드는 이런 효과까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영상에서는 보여줄 수는 없지만 이 아웃바렐 안쪽에 이 뭐라고 해야지 육각인가 팔각으로 이렇게 딱딱딱딱 실총처럼 이렇게 내부가 아웃바렐 안쪽도 이렇게 홈이 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실총과 동일한 구조를 재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내법상 이 칼라 파트를 붙이다 보니까 이 칼라 파트가 붙어 버리니까 이 안이 안 보여요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이걸 조립을 하면서 느꼈던 건데 여기 보이는 익스트랩터 이 탐픽 앓키라고 하죠 이 탐픽 앓키도 이렇게 슬라이더가 작동할 때 작동 형태로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아주 작은 스프링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조립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이 조립할 때 안쪽에 있는 스프링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실제적으로 은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들까지 실제로 작동하는 구조 그리고 이 경사면이라든지 이런 것도 실총과 유사하게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조립을 하면서 깜짝 놀랐던 것들이 보통 VFC19X나 45, 17 이런 제품들은 아웃바레이를 분리할 때 슬라이더와 아웃바레이를 분리할 때 리콜 스프링 앞에 범퍼가 달립니다 보통 까만 색깔 플라스틱 범퍼가 달려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를 분해조립할 때는 그게 항상 뺐다 꼽았다 뺐다 꼽았다 해야 되는데 그런 불편함도 있겠지만 그 플라스틱이 이렇게 심하게 한번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내구성에 의해서 이렇게 뭉그러지면서 이 안쪽으로 리콜 스프링이 파고들어가지고 잘 안 빠지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 증상은 저도 이 총에도 그렇지만 글록 45, 글록 17에 동일하게 그런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오래 사용을 하다 보니까 하지만 지금 RST에서 나오는 19X 슬라이더 안에는 그 버퍼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로 슬라이더와 통짜로 이렇게 그 부분까지도 메워서 제작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내구성을 보장을 한다라겠죠 하지만 순정 리콜 스프링을 사용을 했을 때 리콜 스프링이 안쪽으로 파고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별매로 판매를 하고 있는 강화 스프링 가이드와 같이 교체를 해서 이렇게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제품의 제일 특징적인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색상도 색상이지만 이 각인, 각인은 레이저 각인으로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각인이 되어 있는데 제가 현존하는 에어소프트 글록의 각인들을 봤을 때 가장 레이저 각인 중에서 선명하고 깔끔하게 각인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 각인이 실총과 동일한 포지션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제가 실총을 본 적이 없어서 정말 이 각인이 정확하게 그 위치에 있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많은 리뷰어들이나 사진으로 봤을 때 딱 위치 있어야 되는 위치들에 각인들이 다 달려 있는 것 같고요 그것 외에 반대쪽에 시리얼 넘버라든지 글록 작은 각인들이 있어요 보통 제가 순정 슬라이드를 가져왔어요 VFC-19X 순정 슬라이드 순정 슬라이드를 가져왔는데 이 제품의 각인과 비교를 해보면 순정 슬라이드는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참 어이가 없는 게 순정 슬라이드는 각인이 연필, 칼로 그은 것처럼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있는데 정말 또릿또릿하고 선명한 각인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와 정말 레이저 각인이지만 깔끔하게 잘 각인을 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심지어 제가 가지고 있는 DDP 스틸 슬라이드의 각인과 비교를 해봐도 훨씬 더 선명하고 깔끔한 각인을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제품을 슬라이드만 구매를 했을 때 얘도 분명히 순정 제품들과 혼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RSD PVD 코팅이 된 스틸 슬라이더와 그리고 별매로 판매를 하지만 강화 리콜 스프링 그리고 강화 챔버, 스틸 챔버가 있습니다 이 챔버를 같이 사용을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작동성이나 이런 내구성을 보장하지 않을까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네요 그리고 작동성을 비교를 해보면 이 슬라이드가 움직이는 부분이 이 부분이 정말 부드러워요 왜냐? VFC 같은 경우는 그 특유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 특유의 움직임 그리고 VFC 쓰는 사람들 대부분이 인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특유의 작동성 가스를 넣고 사용했을 때 반동이 빡빡 치는 느낌 그리고 앞방동처럼 탁탁 튀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런 느낌들을 좋아해서 이 VFC 글롱만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과연 이때까지 마루이 베이스의 스틸 슬라이더만 만들어 온 회사다 보니까 이 VFC 슬라이드에서 과연 VFC 특유의 그 맛의 반동을 제대로 재현해낼까? 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제가 가스, 그린 가스라든지 파워 가스, 파워 업 가스 아니면 레드 가스를 넣고 사용을 해봤을 때 작동성은 레드 가스나 화이트 버전 가스도 좀 강하다라는 느낌이 받았고요 퍼프디는 그린 정도만 사용을 해도 충분히 괜찮은 작동성 그리고 기화율 역시 정말 순정에 비해서 뭐 조금 더 아무래도 스틸이다 보니까 많은 가스를 사용하겠지만 생각보다 기화율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내가 놀랐던 거는 확실히 RST가 마루이 베이스의 작동성을 잡으면서 스틸 슬라이더를 올렸던 기술력이 있다 보니까 이 슬라이드가 움직일 때 이 느낌이 걸리는 거가 많이 없어요 많이 없고 실제로 총을 이렇게 쏴 보면 따닥 따닥 했을 때 우리가 VFC 베이스에 대만재 라든지 홍국대 스틸 슬라이더로 올라갔었던 총들은 더블 탭을 딱딱 쳤을 때 조금 이렇게 강한 리콜 스프링 가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을 안 하면은 조금 물렁물렁해지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 확실히 제가 VFC 글록 스틸을 많이 사용을 해 봤을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건데 근데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 처음에 순정 리콜 스프링을 넣고 사용을 했을 때도 괜찮은 작동성 그리고 강화 리콜 스프링을 넣었을 때 조금 더 딱딱 치는 이런 작동성을 볼 수가 있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제품 되게 사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제품을 박스에서 닦았을 때 딱 느끼는 그 로즈골드 박스에서 닦았을 때 처음 딱 보면 완전히 진짜 장밋빛 한 색이에요 지금 썸네일 사진을 이렇게 보여 드리는데 그래서 처음에 제가 순간 뭐야 장미야?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 색깔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데 그 제품 그 색깔 그대로 하면 실총 그 색깔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표면에 이렇게 실총에 발라주는 오일 그러니까 기름이죠 살짝 기름 코팅을 탁 하고 나면은 이 색깔을 띄게 됩니다 지금 제가 영상 자체는 저를 보고 있는 이 영상 자체는 약간 편집을 하다 보니까 색감이 조금 입혀졌는데 지금 썸네일에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는 이 효과는 그대로 특정하게 색깔을 어떤지 영상 조정을 안 한 순정 그대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있는 색감 그대로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영상에서 보는 거랑 실제로 보는 거랑 색감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100% 여러분들께 구독자 분들께 보여주는 색감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이 제품을 리뷰를 하면서 단언컨대 VFC-19X를 구입을 하고 스틸셀라이드를 올릴 생각이 있는 유저들이라면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거의 질린 것 같아요 저는 질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돈이 없어서 못 삽니다 가격은 국내 제조를 하지만 국내에 있는 제품의 고급 재질을 쓴 단가라든지 국내 생산 단가가 있다 보니까 지금 국내 판매가는 88만 8천원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슬라이드만 산다고 해가지고 이 총을 살 수가 없죠 바로 이 19X 본체가 필요하고요 또 순정 그대로 써도 되겠지만 강화 리코일 스프링 가이드 그리고 조금 더 플러스 시켜서 기왕 하는 김에 강화 스틸 챔버까지 같이 넣어준다 라고 하면 아주 괜찮은 소작용 그리고 작동성 좋은 슈팅용 에어소프트 건이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생각보다 너무 마음에 들긴 하지만 참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놈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느끼게 해주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또 재밌는 제품의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RST에서 나오는 19X PVD 코팅이 되어 있는 실총 감성 그대로를 느낄 수 있는 스틸 슬라이드를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지금은 이 RMR을 올릴 수 없는 이렇게 일반적인 제품이지만 향후에 RST에도 RMR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슬라이드도 만들어서 나온다고 하면 조금 더 유저들이 구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아직까지 리뷰 영상을 찍지는 않았는데 조만간 구독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제품 리뷰 조만간에 한번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제가 인스타에도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드디어 이 RMR, 고스트 RMR을 구했습니다 탄색을 중고인데 키스도 많이 났는데 거의 새 제품 금액에 구매를 했어요 이게 아무래도 중고라도 지금 제품을 구할 수가 없으면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거는 감성 때문에 구입을 한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슈팅 매치라든지 슈팅용 또는 게임용으로 RMR을 사용하실 분이 있다고 하면 굳이 고스트 RMR보다는 조금 저렴한 레드윈이 훨씬 시인성이 좋습니다 레드윈, 코브라 이런 것들이 눈으로 봤을 때 시인성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이 트리지콘 RMR 실물 제품도 봤거든요 봤는데 실물도 파란빛 많이 납니다 파란빛 많이 나기 때문에 실물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확실히 제가 고스트 레드윈에 협찬받은 것도 아니지만 이런 말들이 있는데 레드윈, 코브라가 딱 봤을 때 눈에 확 들어옵니다 렌즈가 하얀색이라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사격 영상도 많이 들어가지도 않았고 또 제품에 디테일한 것도 없지만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깔끔하게 잘 나온 제품인 것 같아서 빠르게 한번 나와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미니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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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